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6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6평이 어떤 시험인지를 짧게 이야기하고 겨울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오르세 수강생들은 어떻게 복습을 해서 6평을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모든 수험생들이 6평까지 풀어야 하는 공통문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6평은 공정한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6평이라는 것은 6평 9평 수능이겠지만 우리가 보는 첫 평가원 시험인 이 6평은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학습 목표와 완전히 일치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시험인 거야. 정말 올바른 시험이죠. 딱 공부 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에요. 가장 공정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지적하지라는 쓸데없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시험이야.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서 안 하면서 그래도 시험은 좀 잘 보고 싶다. 어떻게 시험을 잘 보는 그런 대박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라는 쓸데없는 기대감은 전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시험, 의미가 없는 시험. 이 바로 6평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한 만큼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한 만큼 6평날 웃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오르세 수강생들은 어떻게 복습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커리큘럼 소개할 때 보여줬던 페이지거든요. 그 중에서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10 Days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세컨 찬스를 이용해서 복습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드디어 이 세컨 찬스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발휘할 때가 온 거죠. 매년 선배들이 6평, 9평 수능 직전에 약 3, 4주 전에 시험 대비로서 개념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활용했던 강의야. 그래서 지금 4주가 남았기 때문에 세컨 찬스의 6평 범위, 문, 이과 각각 직접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강의 수가 약 20강 정도 돼요. 약 20강.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골라서 들어야 돼. 문과 같은 경우는 수투 10강, 이과는 기본적으로 미투 10강에 그리고 기백의 6평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미적원의 미분까지, 확통의 확률까지 골라보면 20강에서 21강 사이일 거야. 그것을 하루에 1강씩, 어떻게? 하루에 1강씩 1.5배속으로 보는 것을 허락한다. 선생님 원래 말이 좀 빠르니까 1.3배속이어도 괜찮겠네요. 1강이 약 60분이기 때문에 1.3배속 정도로 세컨 찬스를 하루 1강 보시고 그걸 가장 먼저 본 다음에 1강을 보다 보면 그 단원에서 아,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내가 이 부분은 좀 약한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개념이 있을 거야. 그 부분만 에센스로 찾아 들어가서 심화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그 단원에 해당하는 에센스의 엑서사이즈와 파이널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 엑서사이즈 파이널 라인 속에 6평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번에서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풀어본 학생들이 있겠지만 세컨 찬스 빠르게 한 번 보시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내가 잘 모르겠는 개념만 에센스에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에센스의 필기가 되어 있다면 그 필기 한 번 쫙 읽어보시고 그리고 엑서사이즈 파이널을 한 번 다시 풀어본 다음 틀린 문제, 잘 기억이 안 나는 문제,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문제는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다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단원을 하루에 해결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완벽하게 개념부터 가장 주요 기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출 백선으로 다시 한 번 심화 기출 문제죠. 고난이도 기출 문제잖아.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기출들을 정리해 나가면 6평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100점까지 가능한 여러분들이 꿈꾸는 1등급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실력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기출 백선은 과목의 교재의 순서를 좀 내려놓고 6평에 해당하는 범위를 먼저 촬영하려고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업로드 계획을 올려줄 겁니다. 그 업로드 계획을 보시고 현장에서 다 못 나가는 것은 매주 스튜디오로 따로 촬영을 해서 올리더라도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6평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촬영을 해서 6평 전에 올려주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지사항에 업로드 계획을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열심히 겨울부터 개념 에센스로 출발해서 선생님을 잘 따라온 오르세 수강생들 복습 잘 하셔서 6평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모든 수강생들이 반드시 6평까지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것이야. 8개년, 작년부터 거꾸로 8개년에 해당하는 6.9 수능 문제를 푸세요. 거꾸로 푸시면 돼. 거꾸로. 거꾸로 풀어가다가 내 물리적인 한계가 여기까지다. 시간적 한계가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2019학년도, 즉 2018년도에 받던 6.9 수능 그것을 2019학년도 6.9 수능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2019학년도 6.9 수능부터 거꾸로 한 해씩 넘어가서 가장 바람직한 건 2012학년도 6.9 수능까지 모두 풀기를 권장한다. 그럼 당연히 선생님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그 앞으로 넘어가면 범위가 맞지 않아서 내가 풀지 말아야 될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건 스스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스스로 골라낼 수 있다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의 바운더리를 정확히 내가 공부한 개념의 바운더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개념을 아는 것만큼 중요해요. 내가 아는 개념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개념을 아는 만큼 중요하다고.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어.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가장 정확도 있고 속도감 있게 풀리는 게 바로 6.9 수능, 9.9 수능 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써야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게 사실은 개념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면서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셀프야 셀프. 스스로 골라. 범위에 맞는 문제를 스스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최근 3개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골라내서 버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회 정도씩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하루에 한 회. 한 회라 하더라도 범위에 안 맞는 문제들 9평이나 수능 문제는 6평하고 맞지 않은 범위의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것들 골라내면 그 한 회, 한 회를 푸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다. 그래서 스스로 골라서 1일 1회씩 거꾸로 돌아가며 푼다. 단, 그러다가 그럼 내일부터 당장 2019학년도 수능부터 분석하는 거죠. 수능 그 다음날 9평, 그 다음날 세 번째 날 6평을 풀 때에는 2017학년도에서 2019학년도 6평은 정확히 올해 6평과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실전처럼 풀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3일에 한 번은 실전 연습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기출해서 한 번 봤던 문제일 거기 때문에 100분 주지 마시고 90분 주고 푸세요. 90분. 물론 수학을 경험으로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 의도가 익숙한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그래서 90분 정도 시간을 주고 6평 문제들은 거꾸로 가는 3년치의 6평 문제는 실전처럼 푸는 것을 권장한다. 알겠죠? 자,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수험생들이 6평을 향해 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것이 덜 되면 다른 걸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사실 이것만 하고 6평을 보러 가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개념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제풀이 강의 강의에서 들은 건 100% 소화시키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 플러스 혼자 자습할 때 이 정도만 풀어도 6평 대비로는 충분해요. 넘쳐. 6평 성적은 충분히 나올 거야.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신뢰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과는 여기에, 아니 문과는 추가해서 1등급 학생이라면 사관 기출을 추가해서 푸세요. 그리고 2, 3등급 학생이라면 사관 기출 문제 중에 킬러는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골라서 푸시고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야. 위에 것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 채로 대충 넘어가면서 문제를 푼다는 건 그냥 푼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오답 정리하고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다시는 틀리지 않을 만큼 파악하고 혼자 파악하기 힘들면 그 문제를 해설을 내온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 되어 있잖아. 그렇죠? 기출 문제 해설 강의가 다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는 것까지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이게 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관학교 기출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걸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공부할 시간이 남는다면 사관 기출로 넘어가셔라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과는 사관 기출까지 볼 여유가 없을 거예요. 이과의 21, 29, 30까지 모두 분석한다면 그 문제들이 품고 있는 개념은 굉장히 심화 개념이고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과는 이 6평 끝나면 바로 내신 기말이 다가오죠. 그런데 그 기말고사의 범위가 기백 하 파트 공간도형 쪽이기 때문에 공간도형, 공간도형의 방정식, 공간벡터 관련된 내용을 지금 6평 대비하면서 조금 해놓지 않으면 6평 끝나고 갑자기 기말은 어떡하지? 그래도 지금은 내신이 워낙 중요하니까 중간고사 때 내신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평면벡터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기말의 공간은 어떡하지? 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멘봉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과는 6평 대비를 하면서 기백 하의 공간도형이나 공간벡터 공부를 조금 병행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벡터를 공부하는 것이 평면벡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요. 어차피 벡터는 하나의 개념인데 6평 29번에 만약 평면벡터 문제가 나온다면 공간벡터를 내신 대비로 미리 공부한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할 거야.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벡터 쪽을 미리 좀 공부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시겠죠? 어차피 6평이 또 수능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과생들은 이후에 볼 기말고사 범위의 특이성 때문에 6평에 온전히 올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고3들은 이걸 기억하시고 N수생들은 사관학교 문제까지 풀어보는 것을 권장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이렇게 했는데도 새로운 문제는 안 풀어봐도 돼요? 안 풀어봐도 돼요. 6평은 안 풀어봐도 됩니다. 선생님이 보증할게요. 이렇게 해서 공부 잘 하시고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이게 영어 문장이라 선생님이 직접 읽어줄 수는 없지만 이거 해석은 가능하죠. 이게 바로 여정이 곧 보상이다라는 문장인데 6평 대비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에 합당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정이 곧 보상이다라는 걸요. 사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깨닫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선생님은 언제 이걸 딱 한 번 느껴봤냐면 재수 끝나고 재수하는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한 선생님 재수 관련 캐스트를 한번 촬영했었던 적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봤던 기억을 가지고 있던데 다시 지금 찾으려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언젠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고3 때 공부를 굉장히 안 했던 학생이고 재수할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던 학생이에요. 반전을 일으킨. 물론 고3 때 모의고사 성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수능 때 찹쌀떡 하나 먹고 채에서 원점수가 70점이 떨어진 수능 결과를 받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오늘 하루에 이 엉망인 컨디션에 의해 나온 이 결과를 19년간 공부했던 나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된다. 이 결과가 그 허무함을 느꼈던 게 고3이라면 두 번 다시 그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고3 때 처음 그 수능 점수를 받았을 땐 되게 억울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느꼈거든요. 내가 딱 공부한 만큼 주는구나. 이게 삶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나를 느끼고 재수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래 갖고 타고난 걸 가지고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고3 때 느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재수를 할 때는 목표가 있었어, 선생님.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과가 있었거든요. 그걸 향해서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해라는 걸 고3 때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재수하면서 수능장에서 어떤 생각을,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1년이 쫙 압축돼서 그날 하루가 되는 것처럼 정말 소름끼치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1년이 그날 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험장에서의 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아, 이게 그날 하루의 운을 그날 만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그 수능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내가 재수를 하는 목표가 명확했지 난 이 대학, 이 과를 가야겠어라는 명확한 목표로 공부를 했죠. 당연히. 그런데 그날 시험장에서 시험을 끝내고 걸어 나오면서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이게 어떤 말인지를 깨달았어요. 걸어 나오는데 여한이 없는 거예요, 정말. 바라는 게 없어지더라고. 내 성적이 다시 한 번 고3 때의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는 1년 전과 똑같은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지방대의 대학생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야. 수험장을 걸어 나오는데. 이제는 똑바로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여한도 없고 나를 어디다 데려다 놔도 나는 똑바로 살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괜찮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이걸 깨닫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이 바로 최선을 다했던 1년을 그날 하루에 쏟아내고 나오던 그 순간이었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열심히 하는 그 순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보상이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보상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하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과정이 이 6평 대비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6평까지 가는 시간 동안 더 할 나위 없는 공부 진짜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공부를 를 한번 해보시기를 마음속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상이 돼 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6평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동안 선생님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6평 전 다시 한번 캐스트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